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다반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교무실에 침입한 학생 2명에게 자백을 받아내서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1일부터 7일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다반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학년 학생 1명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쪽지를 잘게 찢어버렸는데 기말고사 그곳에 정답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유출이 의심된 감옥은 지구과학과 한국사, 수학2, 생명과학 등 모두 4개입니다. 생명과학의 경우 시험을 치르는 도중 4문제가 수정돼 답까지 바뀌었는데 해당 학생은 변경되기 전 답을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에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지난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교무실에 침입한 학생 2명으로부터 범행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또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A 군 등 모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군 등은 최근 기말고사를 앞두고 교무실에 들어가 교사들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시험 문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2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 성적 입력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고3 1학기 시험지를 통째로 유출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SBS 성인호입니다.